밥이랑 똑같이 생긴 개 봤다? 한 달도 전에 집 나간 개가 거기 왜 있어? 할머니 집 계란 증거 있어요? 아니란 증거는 있나? 증명할 만한 거 가져오시면 그때 드릴게요. 증명할 만한 거? 네. 짜장면과 10그릇, 6만 원이나 주지. 내가 비닐 안 뜯었는데 반품 안 되냐? 어떻게 만든 짜장면인데, 씨. 짜장면! 짜장면! 말로 할 때 내놔. 보험금! 잘 생각해봐. 많이 봤는데. 할머니를요? 놀라지 말고 들어. 내가 그 혜자.